안녕하세요. 용캐입니다. 요즘 피치스피너가 유행이잖아요. 너도나도 한 번씩 다 만들어봤고 하나씩 가지고 있는 피치스피너죠. 유튜브 내에서도 피치스피너가 굉장히 유행인데 유튜브가 유튜브 로고로 피치스피너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는 유튜버들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유튜브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라는 주제로 피치스피너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로고로 피치스피너 만들러 가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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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